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신예나입니다. 영자신문읽기 이번 시간은 경제관련 기사 준비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수출주도형 경제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아시아의 경제가 수출지향 경제다라는 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 같은 수출정책이 이제는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논지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발췌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목 먼저 보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Asia's exporters struggle to cope with changing global econom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수출업체들이라고 하고 있죠? exporters struggle 자, struggle은 고군분투하다, 무엇무엇을 힘들어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지금 참 고생하고 있는데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cope with 하기 위한 것이죠. 대처하다인데요. cope with 다음에는 긍정적인 상황보다는 어려운 상황, 문제점, 그런 도전과제를 챌린징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보니까 무엇에 대처하는지 보니까요. Changing global economy, 변화하고 있는 전세계 경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수출업체들이 고민하고 있다,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경제 관련 기사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는 직접 한번 먼저 들어보셔야 될 텐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사 들어보세요. Asia's exporters struggle to cope with changing global economy. Asia cross to Japan have fallen an average of around 5% in dollar terms. 잘 들어보셨나요? 기사 내용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 주도 경제 성장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같은 수출 지향 정책,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여기 제목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글로벌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에 따라서 각국이 경제 모델을 개혁해야 할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전에 이번 시간에 Today's Keywords를 먼저 들어볼게요. 이번 시간 기사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키워드들이었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왔던 표현은 Economic Strategy 꼭 알아두세요. 경제 관련 기사에서 많이 들으십니다. 경제 전략이죠. 이 strategy가 전략이라는 의미인데 우리말로는 경제적 전략이라고 하지는 않고 그냥 경제 전략, 정치 전략 이렇게 쓰게 되는데 즉 명사가 앞에 그대로 나올 수 있죠. 영어에서는 Economy Strategy 보다는 이 Economy를 형용사로 바꾼 Economic Strategy Politics Strategy 보다 Political Strategy 이런 표현이 더 많이 쓰입니다. 따라서 영어와 우리말이 조금 보았을 때 그 품사가 달라지죠?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연스러운 표현을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Overhaul 이게 나왔는데요. 자, 이동사는 점검하다, 수리하다 라는 뜻도 있고 조정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Overhaul은 뭔가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조금 커져서 완전히 뒤엎는다든지 완전히 바꾸어버린다 혹은 개혁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거든요. 자, 이번 기사에서 Overhaul 이 단어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Today's Keyword에 나왔던 표현들이 녹아있는 이번 시간 경제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수출지향 정책에 관한 기사 이제 시작해 보겠는데요. In the good old decades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혹시 in the good old days 라는 표현 알고 계시나요? decades 대신에 days 라고만 쓰면 되는 표현인데 자, 그 표현이 원래 굳어진 표현이에요. 옛날 그 좋은 시절에는 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이전, 과거가 상황이 조금 나았다는 암시를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In the good old days 를 변형한 표현이에요. days 대신에 decades 를 썼어요. decade는 10년이고요. decades에서 복수로 쓰였으니까 몇십 년이죠. 그러니까는 과거 몇십 년 동안 예를 들어 아시아 경제가 부흥을 했다. 수출주도 경제 정책이 먹혀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days를 decades로 바꾸었을 뿐인데 이 표현은 많이 쓰이지는 않고요. days라는 표현은 in the good old days 참 많이 사용됩니다. 옛날 그 시절이 좋았지 정도의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자, 과거 몇십 년 전에 좋았던 시절에는 어땠다고요? many Asian governments could stick to a simple economic strategy 자, 그 시절에는 많은 각국의 아시아 정부들이 되겠죠. 많은 아시아의 정부들, 아시아 각국 정부들이 무엇무엇 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can의 과거형, stick to, 무엇을 준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을 만든 다음에 그 원칙을 계속해서 지킬 때요. stick to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달라붙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이나 정책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죠. stick to a simple economic strategy. 아주 심플한 단순한 경제 전략을 세워놓고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되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를 여기 지금 줄이 보이시죠? dash를 그어주고요. 표현을 이제 부연 설명을 함으로써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순한 경제 전략이란 무엇이냐? ramp up exports. ramp up은요. up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뭔가 내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가 올라간다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제 기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상을 하실 수 있는 표현이죠. ramp up은 키워드에도 나왔었던 것처럼 늘리다, 증대시키다 이런 표현입니다. 뒤에 나온 게 exports니까 수출을 늘리세요. 수출을 증대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and reap solid growth rates. 경제가 성장한다. 한마디로 수출 주도 경제 정책인 것이었었죠. ramp up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reap이에요. r-e-a-p는 거두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거두냐면 수확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영어에도 있습니다. reap what you sow. 씨를 뿌리다 라는 뜻인데 내가 뿌린 씨앗만큼 수확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무엇을 거두어드리나 보세요. solid, 탄탄한, economic은 안 나왔지만 여기 지금 생략된 거죠. growth rates, 경제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탄탄한 경제 성장률. 수출을 증대시킴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는 단순한 경제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만 계속해서 고집하거나 준수하면 되었었던 일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보니까 now 라고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좋았던 시절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그럼 여기까지 읽으셨을 때 느낌은 지금은 안 그런가 보다라는 예상을 조금 하게 하죠. export led growth, 수출이 led, lead의 과거분사예요. 끌고 가는 수출 지향 성장은 no longer,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데요. serves the region well 이렇게 나왔습니다. serve는요. 도움이 되다, 기여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기서 the region은 아시아가 되겠죠. 아시아에 별다른 도움이 안 돼요. 기여하는 바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and 그 다음은 뭐예요? Asia is struggling. 그래서 아시아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struggle 다음에 투부정사 쓰는 경우 참 많거든요. 무엇 하려고 고심 하나 보세요. overhaul, 바꾸려고. 아 우리 개혁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까 이제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경제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바뀌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처해야 하겠구나를 제목에서 나온 것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overhaul, 무엇을 바꾸냐 하면 dead economic model, 경제 모델이라는 말 참 많이 쓰죠. 그것도 마찬가지. economy model이 아니고 model 앞에 형용사 붙여주는 게 영어 문법에서는 맞아요. economic model, 수출지향 경제 모델, 그 모델. 이거는 지시대명사입니다. 바로 앞에 얘기했던 그 모델을 overhaul, 개혁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힘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뒤에는 as 뭐뭐뭐가 나오면서 지금 부사절인데 시간 부사절이 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뭐뭐하는 와중에 뭐뭐하는 이 시기에 정도의 의미입니다. it waits for world trade to recover. it은 아시아고요. 그 다음 wait,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릴 때는 for, to를 쓰죠. 뭐가 뭐뭐하기까지 기다리나 보세요. world trade, 세계부역, 국제교역이 to recover. 조금 살아나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아, 교역이 정말 잘 안 된다. 즉, 수출지향으로 계속해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취했었는데 안 되겠구나 해서 개혁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되겠죠. so far this year 자, 올해 지금까지의 수치를 보겠습니다. exports from east Asia 동아시아로부터의 수출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시아를 여러 우리가 지역으로 나눌 때 east Asia를 여기서는 어디를 뜻하고 있는 것인지 역시 지금 줄이 두 개가 그어져 있고 중간에 부연 설명이 들어간 거죠. 동아시아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느 국가를 뜻하는지 기사 속에서 보면 from south east Asia across to japan 이렇게 말했네요. 자, south east Asia는 바로 이게 동남아죠. 동남아 그리고 거쳐서 일본에 이르기까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동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따로 특히 또 한중일은 동북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죠. 동남아시아는 우리와는 별개의 지역으로 나누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동아시아는 그 이제 일본, 중국, 한국,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도 속해 있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더 넓은 지역이죠. 이 지역으로부터 수출된 물량을 보니까 have fallen 아, 수출이 감소했다는 거군요. an average of around 5%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 정도 around가 나왔죠.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에는 in dollar terms 라고 했어요. 달러로 환산했을 때라는 뜻입니다. 수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여러 단위로 표현할 수 있겠죠. 물동량이 줄어들었다 아니면 컨테이너 대수가 줄어들었다 등등 단위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평균 한 5% 정도는 감소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아시아 경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내용 정리하시겠습니다. Asia's exporters struggle to cope with changing global economy. across to Japan have fallen an average of around 5% in dollar terms. 다시 들어보시고 복습 잘 해보셨나요? 이제 오늘의 핵심 패턴 보겠습니다. Today's key expression. 이번 시간은 기사에 나왔던 누구누구 주도의 누구누구가 이끄는 이 표현인데요. 기사에서 수출 주도 성장 많이 보셨죠? Export-led growth 이렇게 쓴다면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Market-led economy 시장 중심 경제라는 뜻이죠. Student-led democracy movement 이렇게 표현한다면 학생 주도의 민주화 운동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엇뭇 led 라는 표현을 보셨는데요. 하이픈 긋고 led를 쓴 것은 led의 과거분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Fun Facts로 넘어갈게요. J.K. Rowling to put on untold Harry Potter play British author J.K. Rowling whose Harry Potter novels became global bestsellers said Friday that an untold part of the story about the fresh-faced wizard will be staged as a play in London. Harry Potter is one of the world's biggest literary success stories with more than 450 million copies sold worldwide. 이번 시간 Fun Facts는 해리포터 관련 기사입니다. 뒤에 보이는 사진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작가의 사진인데요. 제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J.K. Rowling to put on untold Harry Potter play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가가 put on 했는데요. put on 그 다음에 무슨 무슨 스테이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무대에 올리다 정도의 뜻으로 볼게요. untold 그런데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네요. 인용구로 말이죠. 지금까지 못다한 해리포터의 이야기를 play 연극으로 만든다 그래서 공연 소식이 되겠네요. 영국에서 공연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볼까요? British author J.K. Rowling whose Harry Potter novels became global bestsellers 이렇게 나왔는데 영국 작가입니다. 라고 하면서 British author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작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관계대명사 절이에요. whose 그 사람의 소유격이죠. 그 사람이 지은 Harry Potter novels 해리포터 소설이 무엇이 됐죠? became global bestsellers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자 그런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금요일에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An untold part of the story about the fresh-faced wizard will be staged as a play in London 그렇군요. 자 이야기한 내용 다시 보면 untold part 예요.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해리포터 이야기 of the story 이니까요. 해리포터 이야기 중에서 지금까지 못다한 이야기를 연극으로 승화시킨다는 것이죠. story about 이라고 하면서 해리포터를 어떻게 일반 명사로 묘사했는지 보세요. fresh-faced 신선한 얼굴 볼까요? 나이 어려 보이는 동안의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위저드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참 많이 나오는 단어죠. 마법사라는 뜻입니다. 이 해리포터라는 마법사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가 will be staged stage는 무대라는 뜻이지만 무대에 올리다라는 동사도 있어요. 무대에 올리는데요. as a play 연극의 형식이 될 것이고 in London 런던에서 공연될 예정입니다. 해리포터 is one of the world's biggest literary success stories. 그렇겠죠. 해리포터는 전세계에서 가장 대규모의 문학적 성공을 거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조금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해리포터 자체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스토리를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스토리즈는 success에 붙는 명사입니다. success stories 라는 표현으로 성공 사례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iterary가 앞에 붙어서 문학의 라는 의미예요. 문학에서의 성공 사례를 꼽아보자면 전세계에서 biggest 그 규모가 가장 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몇 부가 팔렸는지 혹시 알고 계셨나요? with more than 450 million copies sold world wide 했네요. 전세계적으로 밀리언이 백만이죠. 4억 5천만 부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copies 가 나왔는데요. 이 copy는 복사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한 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4억 5천만 부가 팔렸다. 그 이상이 팔렸다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해리포터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준비된 두 가지 기사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다시 보기 서비스 이용해 보시고 게시판에 의견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기사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